소라를 벽인것 같다 조금이네요 웬ality 하는 bias 손냐 으 으 Вот 종국 정국이 안좋아 정국이가 생각났다 정국이 전환군이 부풀어 올랐죠 힘든다는 얘기에요 관건은 저군요 마음 편하게 하세요 굴린 시간에는 던지면 안돼요? 굴려야 돼요? 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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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 대박이야 야 정국이 몇달 동안 뻘리잖아 너 해도 우리 이거만 통과도 봤어 응원 안하세요? 뭐 하던거 있잖아요 아 눈쎄요